이거 도돌이표 왔잖아. 도돌이표 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. 아 진짜? 돌아가서 가다가 왜 그래? 1, 2 나뉘어져 있잖아. 1, 2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타이밍에 2번으로 가는 거야. 웃게 생각하지 마. 난 난 없다. 너가 웃지 말라며. 여기 나한테 손을 꺼지 말라며. 나 때리면서 정직하지 말라 했어. 나 그때 웃기니 상했는데. 또, 그냥 거. 같이 웃는 시간. 아, 열받아. 응, 나. 아, 열받아. 아 열받아. 나 진짜. 짠땀. 지금부터 웃지 않는 게 난 우리의 컨셉이야. 난 진짜 울지 않을 거야, 진짜. 울지 마, 진짜로. 진짜 안 울는다, 나 진짜.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지 말자 나 진짜 난 삶에서 웃어본 적이 없어 아 왜 웃기려고 하지? 웃기지 않네 웃지 말라면 더 웃고 싶어 그냥 나 참 난 청개그리 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웃는 사이인 것만 이해해주셔야 돼 안 웃을 거야 형인 웃을 수가 없어요 그 무궁화같이 나 어떻게 하면 되나? 이거를 한 장으로 하는구나 지금 이거를 그냥 아싸 이렇게 네 장으로 해버리면 안 돼? 내 말은? 이거야 아 너무 오랜만에 한다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해 천천히 5, 6, 7, 8 와 여기 이 손가락 안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세 개만 탁 움직여도 되는 거 같아 손가락이 너무 조그만 그니까 여기 종류가 너무 조그만 미안해 내가 너무 웃겼어 방금 아니야 아니야 이게 웃을 일이 없어 응 내 자신이 너무 웃겨 너의 그 마음 속에서 이 자신이 웃기라는 표에 버려 네가 잘 할 수가 없어 대화하지 마 대화하지 마 대화하지 마 해 오케이 준희야 응? 하고 있는 거야? 어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뭐라고 좀 했을까? 1, 2, 3, 2, 3 1, 2, 3 살면서 가본 산 중에 어느새는 제일 기억이 나 나? 우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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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은 뭐 있어? 난 용산 이거 도돌이표 왔잖아 도돌이표 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아 진짜? 돌아가서 가다가 왜 그래? 1, 2 나뉘어져 있잖아 1, 2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타이밍에 2번으로 가는 거야 웃지마 웃게 생각하지 마 1, 2 나뉘어져 있잖아 준희 형은 뭐 하는 거야? 무궁화꽃이 피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무궁화꽃이 피했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난 거 아니야? 1, 2 나뉘어져 있잖아 이것도 강이라고 부르나? 뭐야? 이건 하천 하천 한국에 한 강 있고 다른 강 대개 많아 낙동강 줄리엔강도 있죠 웃기려고 하지마 이렇게 큰일 나니까 아 웃겼어? 내가 좀 리코더를 잘한다 느낌으로 한 거거든 되게 웃기려고 하는 거야? 못하는데 잘하려고 쳐다보지 마 그냥 연습 연습 오케이 아직 한 번도 안 웃었어 한 번도 안 웃었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된 거야 지금? 형이 내 옷 진짜 진짜 형 송손이다 damn it feels good to be a gangsta 2 플랫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알겠지? 자유 혹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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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 없대 학종에 살면서 없어요? 학종에 살면서 없어요? 따라락 음계를 틀리지는 않았어요 딸아락 가지는 거지 삑사리 왜 자리가 없잖아 저희도 이제 무대 할 때가 픽사리 형이 지금 공주를 하는데 픽사리는 안 났는데? 음계를 와닿았대 나 안 웃겼어 나 안 웃었어 이거 웃길래 한 게 나는 이거 나의 의견을 말한 건데 네가 말하는 게 너무 웃겨서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웃겨 아 약간 안 틀렸는데 아 나도 안 웃었다 네가 웃지 말라며 네 나한테 정직하지 말라면서 나 때리면서 정직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 그때는 기분 상했는데 둘이 칫솔을 찾아보지 마 야아 참아 와아 오케이 완주 끝 끝지?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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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오케이 이거 성공 너 왜 웃어? 일단 어찌되고 울고 있잖아 지금은 야 웃지 말고 울어 흐하하하 됐네요 이거 배불부터 아닌데 아 PD님 씻시그리지 맙시다 방송인데 PD님 흐하하하 저 이제 스며 미션을 시작해 볼까요? 왜 감독님들이 너무 헤맑게 웃어주셔 왜 이렇게 미끄러워 형 이거 이제? 네 침이 여기 구멍으로 새로 나와서 그래서 확률이 높아 한 번 닦아 그러면 근데 왜 할아버지 11개월이야? 할아버지 11개월? 이 뭔가 이 곡의 흐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물어보는? 당연히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? 우리는 미션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도겸이가 힘들까봐 도겸이가 무슨 우리도 피해야지 잠깐만 잠깐만 지금 나머지 사람들 웃어도 된다고? 꺼져 이 소리 진짜 했어? 인정? 인정이 인정이 인정! 나 너무 뿌듯해 나 진짜 너무 뿌듯하다 형아 이제 만편에 한 번 더 해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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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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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는데? 한 번 더 반대로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